일단 행정전산망 먹통사고 속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정보화 사업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,846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은 광역시도용 시도행정시스템과 시군구기초단체용 세월행정시스템을 통합해 새롭게 개편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 연달아 실패하며 지난해 6월 예타가 시작됐는데 조사가 길어지면서 내년 상반기를 기약하게 됐습니다. 하지만 사업 구축기간을 감안하면 일러야 2028년쯤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